Zai의 위치 잡기가 의외로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두 군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Zai-Tiari-Chi, 이것처럼 Zai가 장소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Fang-Zai-Tu-O-Z-Sang 하는 것처럼 동사 Zai, 그 다음에 장소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어 틀리는 걸 보면, 아, 우리가 저기서 틀리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디서 점심 드세요? 라고 얘기하면, 집에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렸죠? 집에 먹는다가 아니고, 집에서 먹는다입니다. 그 얘기는, 서로 가는 말은 거기가 활동 장소일 뿐이지, 거기에 먹는 게 남는 게 아니에요. 활동 장소일 뿐일 경우에는, Zai 이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집에 먹는다가 되지 않는다면, Zai-Tiari-Chi 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집에서 먹는다, 집이 오로지 활동 장소이기만 하다면, 반드시 Zai-Tiari-Chi 라고 해야 됩니다. 책상에서 두다, 이상하지요? 책상에 두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론이 책상에 남아요. 결론이 책상에 남는 경우는, 동사 Zai, 그 다음에 장소가 옵니다. FANG Zai, 주워지 샹. 좀 더 자세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돈 쓰다, 라고 하는 동사라고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돈을 쓴다, 라고 한다면, Zai, BAI HUO DIAN, HUA DIAN, 장소를 앞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 데에 돈을 쓰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경우는, 화, Zai의 순서로 가야 됩니다. 화, Zai, 치, 판, 상. 주의하실 것은, 뒤에 의미가 추상적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한다면, 반드시 장소 처리해 주셔서, 방위사가 붙어야 합니다. 화, Zai, 치, 판 하면 틀립니다. 화, Zai, 치, 판, 상. 화, Zai, 얼, 지 그러면 틀립니다. 화, Zai, 얼, 지, 선, 상. 장소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땅 위에서 글자를 쓰다. 땅 위는 장소가 되겠지요. 그러면, Zai, D, 상. 하고 앞쪽으로 빠지고, 글자 쓰다가 뒤로 갑니다. 그런데, 땅 위에 글자를 쓰면, 글자가 땅 위에 남지요. 이 경우에는, Zai, Di, 상. 하고, 동사, Zai 순서로 가게 됩니다. 동사 중에서, 존현문 동사가 있습니다. 나타나다, 사라지다, 계통의 동사는, 두 가지 버전이 다 됩니다. 추, Shenzai, 어디어디, 그래도 되고, Zai, 어디어디, 추, Shenz, 그래도 됩니다. 파, Sheng, 추, Sheng, 추, Shenz. 이렇게 출연과 소실에 관한 단어들은, 두 가지 버전이 다 되는데, 둘 다 될 경우에는, 동사가 앞쪽으로 나오는 버전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소이기 때문에, 동사가 앞으로 절대로 못 나오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딸내미 시집 보내는 일인데, 세상에나, 그런 곳에서 어떻게, 딸 시집 보내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Zai, Na, Di, 상. 단 이렇게 얘기해야지, 단在 나, Di, 상. 그렇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Makes om fade 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왔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Sir이가 얘기하면서 집중 반드시 통합을 볼 Alaska. iiiiri geme reporter. 내가 아무래도 돈을 먹고, tube, 두박하고 하는 데 쓴 게 아니고, 그저 돈을 엄마가 쓰기 원하는 곳에 쓰지 않았을 뿐이다. 화자이 하고 추상적인 말이 나왔지요. 장소 처리 방에서 붙여줬습니다. 주문문동산은 뉴스 예문으로 보도록 할까요? 당디 시젠 20호 상무, 러티엔지팀 회장 신동빈 출신자이 서울 중앙디펑 젠차팀 멍커. 출신자이는 자이 어디어디 출신 하고 써도 됩니다. 현지시간 20일 오전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 출연했습니다. 당디 시젠 20호 상무, 러티엔지팀 회장 신동빈 출신 신string 멍커. 당디 시젠 20호 상무, 러티엤팀 회장 신동빈 출신 상마 PA pizza 김동빈 출신於 индив了 LA — 当地時間20日上午,樂天集團會長新冬斌出現在首爾中央地方檢察廳門口。